안녕하세요. 여진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인정입니다.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영화 한 편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애프터워스입니다. 3072년 더 이상 인류가 살지 않는 지구에서 벌어지는 액션과 보험, 정말 재밌을 것 같죠? 네, 특히 저희랑 글로벌 절친을 하기로 약속한 제이든 스미스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 윌 스미스가 함께한다고 하니 정말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. 네, 특히 제이든 스미스는 아주 멋진 미래 전서로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요. 정말 어서 빨리 보고 싶네요. 5월 30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하는 애프터워스.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리고 저희도 미리 예매해서 꼭 개봉하는 날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. 애프터워스 화이팅! 제이든 오빠 안녕! 안녕!